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연세가 들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할 텐데 왕자 셋이 있었어요 어느 왕자에게 물어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왕위를 물려줄 것을 그러다가 한 번은 왕자 셋을 다 불렀어요 너 저 앞에 높은 산이 있는 거 보이지?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보고 느낀 말을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쳐다들이 보고를 합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비들이 춤을 추고 짐승들이 새들이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 그거 보고 왔냐?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넌 뭘 보았냐? 예 제가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살고 있는 왕궁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동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참 우리는 복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셋째 아들 너는 뭘 보고 왔냐? 예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전에 몰랐던 못 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 그 산 너머에 엄청나게 넓고 비옥한 땅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장차 그것을 개환해서 우리 왕궁도 그쪽으로 옮겨서 보다 더 큰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세 아들들의 대답이었어요 누구한테 물려줬을까요? 셋째 아들이죠 그렇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진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줬습니다 삶에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귀공자로 자랐는데 갑자기 우물에 같이 종로를 쓰라고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군무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창세기 50장에서 얘기할 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내가 고생과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이루었고 우리는 장차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꿈을 가졌어요 그가 죽을 때의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장차 큰 민족이 되어서 400년 후에 이 땅을 떠나게 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략길로 해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 해골을 가져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 비전을 말합니다 꿈을 말합니다 장차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난한 땅에 다위당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에서 다위당국 권을 가진 메시아 예수구서가 나서서 그분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고난이 있어도 나는 승리합니다 장차 엄청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됐으니 내 해골을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는 긴 역사인데 이 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구서를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다 이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구서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역사관, 세계관, 민족관, 국가관 어렵죠? 역사관, 세계관, 민족관, 국가관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꿈의 사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단순히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저 히마리아산 위에 올라가면 높은 지대에 사는 고산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양을 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양을 사고 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양을 팔 사람이 양을 끌고 와요 살 사람이 또 와요 그런데 비탈길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비탈길을 만나서 거기서 양을 풀어놓으면 그 양들이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양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어요 내려가는 양은 값이 싸요 올라가는 양은 값이 비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탈길이지만 뚫고 올라가서 드디어 올라가면 거기에 목장이 있고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 올라가는 양 값이 비싸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내 인생의 값을 올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냥 쉽게 내려가는 사람이냐 내 인생의 값을 낮추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좀 비교적 늦게 받았어요 50살이 돼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저는 원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환경이 받게 돼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6종에 들어가서 5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내 살 내 살 내 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지 않고 영광을 누린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 거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비타를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결단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결단하며 목사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필그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필그린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에 이것이 상상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비탈길을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비탈길을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공격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눈물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쪽에 피골을 써붙였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올라가자 비탈길을 들고 올라가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이쪽에서 내가 진정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을 강조해서 양쪽에 붙여놨어요 저건 잘 외우고요 그런데 이거는 20년을 붙여놔도 못 외우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첫 설교로 한 설교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마지막 설교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뭐를 믿는 거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여 예수님이 구원자여 예수님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심을 내가 믿어라 내가 믿어라 잘 안 믿어줘요 어떻게 하면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 있죠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된 그 무덤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도로를 옮겨 놓으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느냐 도로를 옮겨 놓아야 합니다 예 교만의 도로를 옮겨 놓으십시오 불신앙의 도로를 옮겨 놓으십시오 불순종의 도로를 옮겨 놓으십시오 욕심의 탐욕의 세상적인 이기심의 도로를 옮겨 놓으라 저는 전도를 해보면 안 믿으려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다만 따져보면 다른 거 없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때문에 안 믿어요 나라는 것을 버리질 못해 도로를 옮겨 놓으라 나라는 이 교만의 도로를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나에게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도로를 옮겨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무슨 영광을 봅니까 죽은 나사라고 살아났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죠 없던 것이 새로 생겨 저주가 축복이 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계십니까? 제가 한 두 주 전쯤에 집 청소를 하다가 또 동그란 요만한 게 하나 발견됐어요 뭔가 봤더니 동전이야 동전인데 하도 그 구석에 백혀 있어가지고 먼지가 낫고 습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녹이 쓸어버렸어요 새까매졌어요 동전을 내가 이걸 버릴까 말까 한참 생각했어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 돈이잖아요 돈이 뭐예요? 미국의 도장이 찍혔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돈은 파워가 있잖아요 맥도날드이 싼 거 4불 99전인데 4불 99전은 반드시 동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갖다 주면 안 돼요 일전짜리 동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갖다 주면 맥도날드 채워서 준다고 이게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도장이 찍혔어요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 녹슨 동전같이 내 인생은 녹슨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삶을 잊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렇다면 녹슨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신 영적인 존재예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고개한 존재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특수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치해 주신 존재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안 버리세요 못 버리세요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해답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구시도예요 예수의 구시도가 뭐예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예요 그걸 우리가 아시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자격으로 저의 죄, 여러분 모두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희생자물을 죽어주셨어요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주전, 주호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후로 역사를 갈라놓은 사건이고 그리고 미리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언된 예언의 사건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주관적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 개인적인 사건으로 객관적인 사건을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뽕음이에요 그래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집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혔는데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영과 육의 물질의 또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뽕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능력은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워, 바윗동안이 이만한 바윗동안인데 구멍을 뚫고 거기다 다이나마이트 가루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꽝 하고 그 엄청난 바윗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윗동안이 같이 굽던 심령들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보금이 들어가서 보금에 불이 붙으면 꽝 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말이죠 이것이 보금의 능력이에요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다는 말은 심판을 말합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고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을 보내느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내가 받을 죄를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그것을 내가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심판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건성 듣지 마세요 이건 실제적인 장소고 실제적인 고난의 곳이고 영원히 물붙은 곳에 와서 고통당하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죽었다 죽어서 내 영원이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죽는 거 아닙니까? 내 영원이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천사에 이끌어서 휙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와! 진짜구나 그 기쁨, 환희,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몸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쓰레기처럼 지옥불에 집어던질 때 아! 아! 걸! 걸! 내가 믿을 걸! 이런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지나칩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저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어요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비탈길을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비탈길을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것이 성경의 의가 여러분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완전히 녹슨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뚫고 올라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존경한 고결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녹슨 인생이 존경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현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요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일곱이 들렸어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절절 말텐데 이 일곱 귀신이 들렸어요 완전히 녹슨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존경한 인생으로 여자 수제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삶을 들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보금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미국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이렇게 건설하면서 제가 한 사람 소개하는 것은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쉽게 알려면 YMCA를 창설한 사람이 저 사람이오 YMCA 아시죠? 그런데 시골에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없어서 건축하자고 그럴 때 벽돌 하나 더 살 돈이 없어서 아주 밑바닥 녹슨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 최대의 백화점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된 사람이 저 사람이오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19살에 헌신해서 85세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을 계속한 거예요 한 번은 나라에서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그랬어요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나 주일 성수 꼭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 꼭 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벌코 그 인생이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그게 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계 구석구석에 YMCA를 세웠어요 YMCA 젊은이들을 보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도 종로 2가의 YMCA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원어메이커가 가진 3T 세 가지 T자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 T는 뭐예요? 첫째 T는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라 Think 머리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Try!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난 안 돼 그러지 말고 난 못해 그러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3T 그래서 이 3T를 가지고 비탈길을 올라갔던 사람이 워너메이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3T를 가지고 믿음으로 비탈길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할 때 녹슨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녹슨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첫째 이들은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빡 잡았어요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실력을 쌓았어요 이게 정려합니다 하루에 10분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말 있죠 하루에 10분이 내 인생을 바꿔 뭘 하냐에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이 교회를 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죠 그런데 절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았어요 실력을 쌓아놨어요 제가 거짓 없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DC에 교회를 찾아서 다니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레스토린부터 스프링필드까지 라흡빌에서 저기까지 교회 창립하고 예배 초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교회는 멀쩡한 교회인데 저는 하나님 이 교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베데스다에 있는 어떤 교회 앞에 가서 한 달을 기도했어요 안 주십시오 그런데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자부심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아스를 때려잡을 때 단번에 물멧돌을 가지고 단번에 때렸는데 쓰러졌다? 아니에요 평소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물어갈 때 물멧돌을 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짐승돌을 쓰면서 실력을 쌓았어 그러니까 청와를 한마다 팍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실력을 쌓아야 돼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실력을 쌓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가졌을 때 잡아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더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우리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한번 만나면 그분을 친구로 만드십시오 원수 짚지 마십시오 친구로 만드십시오 그 친구가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저는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은퇴할 때가 돼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계성에서 성공하라 친구를 만들어라 사방에 친구를 만드는 넷두먹을 만들어라 친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 친구가 나의 자산이 된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성하면서 기도하고 신앙 고백했죠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이 관계입니다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물 받으시며 나라에 맙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냥 외운 걸로 쭉쭉쭉 외우는 것도 좋지만 뜻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전부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물 받으시며 나라에 맙하시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냥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질과의 관계 물질관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내가 스스로 시험을 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 자신을 확신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든다 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 없어서 악은 뭡니까?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은 협상이 아니라 대결입니다 무리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똑똑 또박또박 외우고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다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거는 물질과의 관계다 이거는 인간들과의 관계다 이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다 그리고 마귀 사탄과의 관계다 나는 어떤가 항상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옳은가 내가 물질과의 관계에서 실수가 없는가 내가 인간관계에서 실패가 없는가 브록다운 되고 깨지고 무너진 그런 관계는 없는가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난 확신을 가져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꼭꼭히 서 있는 자살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한테 어떻게 자살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 그다음에 마귀 사탄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전고받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뭐예요 꿈 비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비전과의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올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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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절대 믿음을 가져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마귀 사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싸움나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내가 갖는 진정한 꿈이오 비전이다 잊지 마시라 가나디에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연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파 심으면 파신합니다 감자 심으면 감자 납니다 내가 악으로 심으면 물질로만 심으면 세상적으로만 심으면 다 썩고 없어져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잘 살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썩어져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 하나님 나라 와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해가 돼 낙심치 말지니 피건치 않으면 때가 이르네 거두리라 반드시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삶은 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때가 이르네 거두리라 그러므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비탈길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쓰리 T자를 잊지 마십시오 싱크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추가해하라 도전하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인 가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메뚜기로 살 것이냐 밥으로 살 것이냐 밥의 믿음으로 살 것이냐 상대방을 보니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된다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메뚜기입니까? 우리가 메뚜기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건 불가능하다 할 때도 메뚜기가 되지 말아라 우린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꿈이오 비전이오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값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라 이쪽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믿음 안에서 저 여섯 가지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요한 3소 2장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러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으면 바로 서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범사가 잘되요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리고 강건함을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가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구조가 진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을 때 내 기쁨이 됩니다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십시오 저는 은퇴하고 또 조금 위치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제가 무엇을 더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제게는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삶 이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오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부에서 뵙습니다 2부에서 뵙습니다 리뷰rand